너리 가면 없어! 너리 가면 없어! 아니요, 할로윈날 우리 분장하고 너리 가면 이게 더 뭐야! 지금 온... 이거야! 스타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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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런, 저런! 아, 너리보! 너리보! 잘하는 멤버? 잘하고 있는 멤버? That's me, right? 잘하고 싶어하는 멤버! 네, 너 잘하고 싶어하는 멤버! 아이고 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이 본 거야? 저요! 네, 여기서 가장 귀여운 사람인가요? 하하... 저요! 맞나요? 네? 아이돌 제일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응 언니가? 에이... い... 나! 인생 제일 귀여운 사람은 레이이요? 어! 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찍어도 원영이는 예뻐요! 뭐야? 내일도 대충 찍어도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도 예뻐요 이렇게 찍어도 예뻐요 그냥 이렇게 잘못 찍어도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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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대에서 나 근데 이 옷도 괜찮은데 너무 시원해 근데 시원해서 예쁜데 차콜라 잘 따라와 방송부는 내가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나 총 좋아 안 돼 안 돼 너네 짐을 기는 데이빗 짐을 기는 데이빗 짐을 기는 복숭아 저 단신제 아닌데 여기서 단신제야 여기서 단신제야 어쩔 수 없어 너 170 넘니? 아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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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오잉 잠시만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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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만 밟아야 해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사진을 받고 회사로 야 저희는 아, 울어버리네? 3 5 그냥 해보는 거야 일단은 11 반드타임 저희가 오늘 어떻게 스케줄했는지 아세요? 샵에 가서 탭에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탔지? 2차 9시였나? 9시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도쿄에 왔어 도쿄에 왔어 내렸어 내리고 이동했어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끝났어 끝났어 잘해요 이제 저는 이거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서 아 그래요? 긴꿈을 이렇게 전 위로 꼽거든요 아 위에요? 전 앞뒤는데 긴꿈을 이렇게 우리 다 긴꿈인가요? 맞아요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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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하는 걸 무서운 걸 못 타가지고 무서운 걸 못 타? 진짜요? 잘 타 못 타는 사람? 난 잘 못 타는데 타요 나 롤러코스터는 좋아해 진짜 막 무서워하는데 타요 근데 아니 내가 널 좋아하니까 세연 너 뭐야? 아니 그게 아니고 레이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야 이러면 못 타니까 어떡해요 자기야 자기야 해주는데 아니 또 안 끝났어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아니 또 안 끝났어 아니 또 안 끝났어 아니 또 안 끝났어 우리 커플이니까 예쁜 사랑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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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퇴근하는데 하루 3시 3끼야 야식까지 챙겨주고 삼겹살 1.5인분 어떻게 해야지? 서진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차를 버릴 거야 차를 뭘 먹어도 응 시험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아 궁금해 궁금해 뭘 먹어줬고요 근데 너 한 거 되게 잘한다 나랑 축하할래? 나? 아 저기 서세요 생각해볼게 아니야 하지 말자 이 완료 할 수 있어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뭐야 안 무섭네 위기를 기회를 만들자고 당연하죠 언니 우와 근데 진짜 그럼 빨리 가서 미션 성공하고 수박도 먹고 다음 미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뚫렸어 야 저 굉장히 최애 파트가 11에서 우리 레이 씨의 라우 하는 분이 저의 최애 파트입니다 거기 한 부분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일 롱 아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회사 괜찮아 열심히 다시 별 채님 직접 들어와 두드로만 빌절다 우리가는 여초 자 vem 보라 애기스 기다리자 쫌 빌어라 그 옆에 어 뭐 뭐야 우리 진짜 마지막이 뭐였지? 자 자기 대사 한 번 더 대내려고 너 대사 뭐야? 어떤 상황에서든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필수야 언니 대사 뭐해? 한문같은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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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 보여줘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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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야 난 너무 못했다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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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누가 더 그림 잘 그리나요? 따단 제가 그 편견을 깨보겠습니다 신나가 와 웃어 conscienza 불화 explain 웃어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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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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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Romania 엄마 진짜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 근데 경찰대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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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